그렇게 아쉬우면 또 작업이 안될 수 있게 다가올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챙겨줄 수 밖에 없는 내일 밖에 시간이 없으니깐 내일 저랑 아? 저 뭐냐? 풀댕거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아이소핑크랑 오뚜라기랑 뭐 코맥스랑 필요하다 싶으신거는 어디가라는거는 딱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크릴, 페인트, 아이컬림은 갖고 계시죠? 어차피